그리찬 이지훈 결혼 교회오빠 대가족 구원파 신도 유진과의 결별 싸움 짱 샬롬 사랑은 오랫동안 참는 것입니다 이지훈 예비신부 공개 이지훈의 사랑의 편지 10월 결혼을 앞둔 이지훈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지훈의 아픈 사랑 SES 유진과의 사랑 이야기 이지훈의 여자친구 이야기 한참 만날 시기이다 보니까 솔직하게 여자친구 네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이지훈 당당한 열애 공개 그는 오래전에 결혼 확신을 갖고 내 인생 처음으로 공개 연애를 했지만 잘 안됐다 이지훈은 과거 SES 출신 유진과 1998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02년 정도까지 연인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2년 안타깝게도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별 이후 2005년 드라마 원더풀 라이프를 통해 극중 연인관계로 다시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드라마 관계자 측에서는 이지훈과 유진이 과거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드라마 출연 제의를 하였는데 유진 측에서 흥쾌히 응했다며 이어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을 깨끗이 정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연예계 동료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지훈은 드라마 촬영 전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막상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니 서로를 편하게 대할 수 있었다며 연기를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기회를 얻은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유진은 설상가상으로 드라마 러빙류를 하면서 이지훈과 사귀는 중에 박용화랑 사귀며 양다리를 걸치다 유진도 이지훈하고 헤어졌고 박용화랑 사귀다 시간이 흐른 뒤 모두 헤어진 사건입니다 그 후 과거 아이엠에서 이지훈이 양다리를 거쳤던 여자친구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오늘의 양식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별인데 그나마 다행이다 이지훈씨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다 하지만 유진은 이단 구원파 신도이다 이지훈씨는 독실한 크리천인데 반해 유진씨는 이단 구원파 신도이다 구원파 종류는 세파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로 유명한 권신찬 유병원파 두번째는 이완파 세번째는 파국수파입니다 유진은 바로 이완파인 경기도 안양 서울중앙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유진씨는 위에 글에서 뿌리만 같을 뿐 저의 교회는 구원파는 무관하다 등 해명글을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해명은 오히려 그녀가 구원파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유진은 안양 인도권 사거리에 있는 구원파 교회인 대한예수교 침례회 서울중앙교회 담임 이완 목사에 다닌다 같은 교회 신도로는 유진 외에 배우 류승용, 빅뱅의 태양 등이 있다 유진, 기태영은 결혼 후에도 이단인 서울중앙교회에 함께 다니고 있다 만일 이지훈과 유진이 결혼을 했다면 기태영처럼 이단교회를 택했을까 아니면 정통교회를 택했을까 아마 둘이서 종교 문제로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둘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깨어진 것입니다 이지훈님이 혹시 유진씨를 잘못 선택해 기태영씨처럼 여자를 따라 이단인 구원파 교회에 다니는 것을 미원에 방지한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지훈의 새로운 시작 이지훈의 사랑약 깜짝 결혼을 발표한 이지훈이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 5월 1일 소속사 주피터 엔터테인먼트에서 결혼 발표를 하였다 깜짝 결혼을 발표한 이지훈이 웨딩 화보를 공개했는데요 이지훈과 예비 신부가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지훈은 소속사와 SNS를 통해 10월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을 알렸으며 그는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픔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겨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며 한 사람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은 지난 1996년 1집 타이틀곡 왜 하늘은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원저 어린 왕자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가수 활동은 물론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힌 그는 가수이자 배우, 뮤지컬 배우로 25년째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당 글이 공개되자마자 동료 연예인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는데요 가장 먼저 슈퍼지니어 이특은 형 드디어 축하드려요 라는 댓글을 남겼고 최근 결혼한 해병대 출신 오종혁 또한 어서 오십시오 형님이라고 선했다 이외에도 가희, 카이, 유나, 강균성 등이 결혼 축하드립니다라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이지훈은 다들 저보다 신부를 더 궁금해 하시네요라며 웨딩사진을 연달아 업로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편 이지훈과 미모의 예비신부는 오는 10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지훈의 예비신부는 연하의 비연예인으로 구체적인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1996년 데뷔 앨범 수록곡 왜 하늘은으로 스타담에 오른 이지훈은 신혜선 강타와 그룹 S를 결성해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지훈, 그는 누구인가 종교, 기독교 출생 1979년 3월 27일 42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체 181cm, 72kg, AB형 학력 동국대학교 영국영학 학사 5층집 거주 형 자네가 4명, 누나 자네가 5명이며 5층짜리 한 건물에 17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소속사 주피터 엔터테인먼트 데뷔 1996년 1집 앨범 리듬 패러다이스 당시 서지훈의 뒤를 이어 발라드의 황태자로 불리기도 할 만큼 거의 이승기급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지훈, 싸움짱 비공자 같은 맑고만 외모하는 달리 학창시절엔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주목질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두 번째 짱이었고 중학교 때도 일진 중에서도 중심그룹으로 다른 학교와 패싸움을 하거나 송파구나 강동구의 다른 학교에서 순위권이 드는 싸움꾼들과 소열을 정한다고 맞짱을 뜨고 다닌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동창이나 선후배들도 싸움 클래스는 모두 인정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배명고 깎아무리 이지훈 하면 잠실동과 송파구 전체에서 싸움꾼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한경두 사건 즉 하루에 경찰서만 두 번 간 사건이다 이지훈이 중고교 시절에 때린 학생이 워낙 많아서 심지어 고등학생 때 연예인이 된 이후에도 배명고 학생들 내에서는 좋다는 말보다는 얼굴은 잘생겼고 싸움도 잘하는데 악질이다 라는 식의 분위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일대는 배명고 대 오금고 4명 대 수십 명의 패싸움에 가담하여 코피가 터질 정도로 맞았다고 하는데요 강타가 오금고 선배에게 싸움이 끝났으니 이지훈의 코피를 수도가에서 씻을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생긴 것은 귀공격 타입인데 전설의 싸움꾼이라니 놀라운 반전이네요 지금은 아름다운 가장이 되게 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지훈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지훈 연예계 데뷔 개과 천선 이지훈 고칠게 잘못과 옮길천 착할선 지난 잘못을 고쳐 착하게 바뀌다 사실 친누나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연예계 관계자에게 픽업되어 다른 회사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고 대신 동생 이지훈을 추천했으며 그렇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다가 옮겨다니면서 최종적으로 SM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지훈 말로는 같이 놀던 애들이 넌 잘생겨서 연예인도 되는구나 하고 부러워하긴 했지만 본인은 성공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 했다고 한다 이지훈은 1996년 데뷔해 지속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지금은 가수와 배우, 뮤지컬 배우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지훈의 사랑의 손편지 안녕하세요 43살 이지훈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우리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이 어려운 시간 동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이 모든 걸 이기해줄 결혼이라는 기적과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이분과 함께하면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픔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겨 이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제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관심과 사랑 주셨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저의 활동도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지훈 크리스찬 튜브도 이지훈님과 예비 신부의 새로운 가정 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